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저 몇등 했냐고요? 아 5등인가? 기억이 잘 안나요? 4등인가? 아니 5등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1등을 시켜줄거지? 그럼 뭐 친구야 한 5만원 쏴보든가요 반 뺐대 이거 뭐? 와 가이로 오빠 5백점 간짜님을 줄글이 아이가 130개 고맙습니다 나 이번발이 많이 맞팔일거 같애 농담이고 농담이고 아 귀여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아냐 안 묻혔어 아냐 아냐 와 가이로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왜왜왜왜왜왜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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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지 여기 사람 있어요? 어 오케이 OK 상담 안해 어 나 오늘 샷이 안된다 너가 수날 쏴야겠다 너가 수날 쏴야겠다 아 요즘 방송 못켰던 이유가 이제 챔스때문에 못켰어 어 답이 챔스나가? 헐 대를도 해? 대박 요즘은 시작했지 새로워 대박이네 그냥 다하네 앙예이 진짜 고마워 그냥 다했지 듀오를 먹고 다니기 힘들다고 느꼈거든 으하하하하 안 되겠더라구요 저기다 생존부터 슬슬 건들다가 이것도 안되겠으니까 이제 대충 살아야돼 셀브를 후승해야 한다고 아 이수님 반가워요 자비 방송에서 봐주세요 저 건물 뒤 간판 뒤 하나 다운이고 어 오케이 어 잘한다 진짜 건물 안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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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래 나갔지 사러갔다 사러갔다 들어갔다 하나 들어갔고 아직 경판 거기 뒤에 있어 아 아하핳 폭 간다 폭 간다 뛰자한데? 얘 나지? 아 나 오사스 진짜 나이스 아냐 나가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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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했다 유노도 온다 한 번 더 온다 깜짝이야 아 나 온다 아우 승진다 나이스 나이스 야 이 꼴 잡아버렸네 뭐 어떻게 된 거야? 와 우리 진짜 죽을 뻔했어 어 뭐야 일단 가방부터 다 챙겨야겠다 채윤이 안녕 응 뭐야 뭐야 아이고 우리 민태형님이 이긴 날께로 턴크 신고해 민타오빵 우리 회장님 뭐야 회장님이셔? 아우 야야야 감사도가 해버려야겠다 하핳 어디 해 어디 한 대 한 대 킬이다 왜 하지 마세요? 둘 다 떨리지 아하 알겠어 아우 네 나이스 와 짱다리 아우 나사리다 들어가세요 근데 서포트 하이브는 언제 하셨지? 네 나이스 어 방금 하셨네요 내꼬 야 나사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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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아 저게 아 저게 키트 좀 필요해? 아니 뭐 멍멍을 해야 되는거에요 아니 또다있어 키도 있어 키도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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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나 나 갈게 아 민타오빠 말하는 거 봐 아 서포터하이 감사합니다 야 야 당연하지 여러분들 103 뭐 이거 버리고 할 수 있겠어요? 당장 챙겨야지 자비 아 먹었어 먹었어 효과음 쩐다 자비야 연습했어? 아니지 아니지 원래 그러는거야? 차고 떠는거지 어 신기하다 진짜 어 우리 이제 뭐 할까 우리 암허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암허가 하나도 여기 났네 내려오면 돼 알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전 전혀 4발라면 먹었습니다 웃음 윙더 한필 아 영앤클리 한배 아 한명 한명 이뻔 꺾여먹는 손을 해 아 아 진짜 잡을 수 있었는데 왕강이 휴가 나왔어요 오빠 내일 다시 복귀 우리 자비는 근데 언제가 나 어허 monte 미안해 어 차비야 미안할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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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ują 흘러미앉해 아아 바로 좀 세게 들어왔는데 답당해 기분 좋게 게임하느라 화밀 smartphone 하핰 했 deal tudo 어 군대 곧 가야지 챔푸스 끝나고 가야지 아 진짜? 마스 deploy 보 결승에서 못하면 바로 머리 캏을 뜨고 하아 오 어떡해 공동은 괜찮아? 가야들 나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군대 갔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강대단한다 괜찮다 그런거 스포일 좀 너무 재미없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군대 어떻게 여러분들 갈만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선 강하지 뭐야 여기까지 얘기하시다 여러분들 얘기할수록 가슴만 아파지네 오 어떡해 너무 먼데?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천 렙자 할 것 같은데? 어 올 것 같다 라라 기다려 갔다 갔다 어 괜찮다 살짝 위험이 있는데 응 아 환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먹어볼까? 고마워 맛있는거 좀 들어있어? 네 맛있어 좋네 좋네 근데 이미 나 파밍이 좀 다 잘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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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아 진짜 한대 서든에 첫 등장 어 빠졌다 빠졌다 버려 버려 어 버려 버려 킷 몇개 있어 자비야? 킷 다섯개 한개 다섯개 한개? 알았어 챙겨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많으니까 이제 그냥 스윽 가려버리네 어 똑같길래? 어 똑같애? 어 여러분들 아까 라라로나 팬들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하하 아냐 하하 내가 자기야 이랬대? 아냐 아냐 제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됐어요 흐흠 그렇게 누리고 아이들 만든거지 아 아 하핰 이걸 시우라 불러야겠다 아 지우라 불러야겠다 시우로요? 하핰 내 팬이 팬이름이 시우야? 시우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시우 시우 지우 아냐 지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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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하는데? 보건림 어서 와요. 얘네 아직 저기 있어. 아 거기? 어. 둘이였어? 하나는 내가 아까 때렸던 애였어. 그리고 하나는 방금 처음 봤던 애. 같이 하는 여자분은 이제 루다 라라분이라고 이제 시범단지랑 생존무드 주로 하시는 bj분이 있어요. 앞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루다 라라분이 루다 라라분이 메리너가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그거 하면.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얘네 아주 숨어있는 것 같아요. 오나믹이 지금 바로 하는 부분입니까? 아우 너무 좋죠. 여보 참사 방송 나오면 봐야지 응원해야지. 어? 참사 방송 응원해야지.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떨어지는거 아니지? 아우 그렇습니다 기회가 한번밖에 없으니까 그 방송 보라는 얘기였어? 알겠어 뭐 결승 좀 봐라 뭐 이런 말 못하는데 아 혁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뭔데 뭔데 왜고마워 어? 왜 뭔데? 아냐아냐 칭찬해줬어 아 그래? 어 아아 나는 뭐 남정네들이 맨날 부자비오빠오빠 이라고 뭐 뭐 할게 없어 여성뱀분들 많던데 그때보니까 응 다 엄마 아이디일수도 있어 그거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천원 오정맞고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너무 느끼하네 그니까 탱하이요 어 냉동 세빈님 어서와래 어 아 진짜 왜 여기 뭐야 이 친구들 네네네네네네 아 있어 아까 거기였 아직있다 와 찍져있네 진짜 아 물차지안나 저기 이제 슬라이나보다 야 여기 안 맞네 이거? 어 어 어 아이 꾹꾹 착하다 한대 어 한대 누나 여기 앉아줄까? 어우 좋..좋다 어때? 괜찮지? 상대방이 우리 보고 있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너가 샷판이 더 좋잖아 그렇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어 맞아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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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보고 있다 좀 맞다가 안될거 같으면 누나 안가져 오케이 오케이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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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 한대씩 야무지고 맞춰놨어 그냥 아 알았어 이야 얘네들도 참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하다 폭 없지 자비야 하나 있지 어 있어? 아니야 좀 아껴놔 자 아끼자 마지막 하나니까 어 확실한 기회에 던져줘야지 지금 어디있을까? 지금 몇 명인데요? 난 절.. 나는 지금 안 켜놔서 안보여 지금 4명 지금 우리 포함해서 2명 살아있어 누구? 목소리 여자분 누구자구니? 예진이가 스페라고 알려주면 되겠구만 지금 딱 날라 나 한대 나 어? 데빌종아리야? 어 있을까? 그거 한번 써볼래 너 이거 빵알이지 아무것도 없지? 눈치가 왜 이렇게 돼? 이랬잖아 알았어 그럼 그렇지 이해보단 눈치 질 깨드 있어 자비야? 키트 듬직하지 아직 많지 알겠어 갔다와봐 바꾸자 하하 하하 물 잔다 이거 오겠다 물 잔다 이거 오겠다 야 물 잔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 어디지? 어디야? 내가 형광 스킬이 없거든 누난 있어 근데 안보인다 하하 하하 아니 깨뜨봐있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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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다리면 돼 수면 위로 올라온대 하하 하하 어 저깄다 저깄다 어디여기 한 대 어 어딘지 알겠다 어딘지 알겠다 어 저기 있었어 제이키도 없는거 같은데? 죽겠다 와일드 영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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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은 폭을 저기다 까보는거야 에어 later 자 이리 하하나 아 headaches 니 나 피부가 뭐 좋아졌다곤ень但 인간은 비슷한데 하하 나쁘지 않게 하하 키노 다녀와 사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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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분들 인사 빠진분들 반갑습니다 물찬나 물찬나 나 형이 뭐 추잡이라니요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이스 뭐래요? 백공부일에 깜짝 놀랐네 사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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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누나 듀오 알려줄래?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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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냑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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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냑 아 혼민님 고마워요 아 나 아까 그거 찍었나 근데? 아 큰일날 뻔했다 아 여러분 유튜브 보시보다 혹시 슈퍼채팅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네! 슈퍼채팅 기능이 뭐냐? 슈퍼채팅은 유튜브 보시는 분이 저한테 소정의 금액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여기 랜선이 있어요? 랜선 있대 괜찮아? 우리 서든업팩님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팬가입을? 10개 팬가입 다행이다 지나갔어 벌써? 어? 어? 뭐야 나 지금 끝나나왔어 맞았어 맞았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도망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어 너 아무것도 없구나 도망가자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그런가 아 사라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돈 필요하다고 하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안 터지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아 어? 뭔가 좀 안 털었을 것 같은데? 어 내꼬? 내꼬? 빠잇? 내꼬? 손담아 아 명승님 어서오세요 민사를 못봤어 여기 손대한님 있대 아 이 방에? 어 우리가 잡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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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마켓이라는데? 마켓 없는데? 마켓? 거짓말 쳤어요 아 아니 방금 죽었대 아 죽었대? 어 내꼬? 뭐 그렇게 여기 다 내꺼야? 여기 뭐 먹을 것도 없어 나는 먹을 이거 먹어 여기 다 털렸다 근데 그러네 내꼬? 내꼬? 뭐 먹다가 뭐 약간 밥 먹먹고 갔어 흐흐흫 맞아 저 앞에 저 앞에 있다 어디로 갈까? 너가 잘 시장님 믿지 아 아 진짜 2천원 슈퍼채팅 고맙고 딱 가사합니다 빙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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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지 암호 몇이야? 암호 프리지 나 프리야? 응 가자 우리 다이다이 뜨자 좋아 뭐 1대1사람에서 절대 안 밀지 응 응 어 저기 우리 봤나? 아니 아 못 봤어 어 봤나?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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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러분들 누가 1대1 할 거 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집는 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흐흫흐흫 원래 1등인 사람은 이제 부담감이 있거든 아 이번에도 우리가 1등 해야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우리 나냐? 아니 1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그게 있거든 내꼬 해봐야겠다 안일어 응 장정님 어서와요 어 누가 둘 죽었다 우리 어디로 갈까 여기 갈까? 그럼 뭐 편안으로 가자 그래 어디서 올라가야될 것 같아 너무 배워봐거든 응 아 써 보다니가 없나 그냥 어? 키노 다 다 하고 왔어? 여기 다 털렸다 위에 올라가면 아주 악마가 2명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걔네 좀 바보 같았어 스텝이 어 그럼 바로 올라가야지 흐흫 흐흫 하나 기본 게임 아니었나? 잘못 봤나? 어? 얘 수나있다 믿길 수도 있어 조심해야겠지 아흐흐흫 아흐흫 이거 잔바하고 왔다 해야 수나 두 발 박히고 진짜 엉엉을 수도 있거든 오쌰 넘어온다 나이스 하나도 하나도 어디야 저기 아 땄다 나이스 하나 더 지 숨어있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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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근데 숨었었는데 그 시민의 간쪽 아니야? 어 죄송합니다 아 얘 안 죽었어 얘 아래 있거든? 아래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래 걔 안 죽었어? 낙사 아니었어? 어? 낙사야? 어? 낙사야? 나 죽겠다 으아 얘 잘한다 얘 잘한다 자비 나도 렉건 갔어 시민의 간이 아니라 주민센터 아! 잠깐만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저기 따라가 있는데 우리 여기 이러고 있잖아 언젠가 살수 야 일로와 자비야 일로와봐 일로와봐봐 안돼 아니 이게 웃기네 아니 거기 1인용이야 아니 뭐 어떻게 걸릴 거야 세상에서 아 들어가라니까 혼자 어깨 떠버려야도 땅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 아 배웠어 아 배웠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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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진짜 으아 하죽 그대로 벗겨진다 아 아 아니야 아 진짜 큰일났다 으아 1인용이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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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난거 아니야 알겠어 아 아 맞는데 아 너무 빨리 왔어 내 생각보다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진짜 뭐 그쪽 시청자분들은 뭐 듀오에도 생각은 없나 어 상관없지 그러면은 낙판 생존보다 한판이고 하고 딱 듀오로 한번 가방할까 그래 듀오도 한 세판하고 야 우리 램츠님 팬가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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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비 덕분에 나이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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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터 형님이 200개 쐈지 아하하하 딱 좋지 어 300개 드리신 주린다니까 아 뭐라구요 미션 주신다구요 네네 좋아요 자비한테 주세요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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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한테 주세요 아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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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똑똑하다 어 지우야 나 진짜 하하하하 왜 한 명만 맞다 둘이 맞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너도 진짜 수직 타산 잘 맞는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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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좀 하니깐 내가 좀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이구 우리 또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는 뭐야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동현키미가 또 호주 2달러 이제 하하하하 호주에서 터진거야? 어 아 대박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1등을 시켜줄거지? 하하하 하하하 진짜 신기하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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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 우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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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하나하나 상대하면 방송 끝나고 힘들거든 맞아 빠냐 빠냐 내꼬 정혁이가 2달러가 파란색인데 혹시 10달러는 노란색인가? 하여기 달러로 크게 받아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아 연상입니다 연상입니다 이게 슈퍼제팅이 이제 금액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 음 내꼬 내꼬 아이고 우리 치창이가 또 2천원 슈퍼제팅 야흐 감사해요 야흐 아 그러고라 음 다져버리면 좋지 근데 이번에 듀오리그 팬들이랑 나갈라 그랬나? 좀 잘하는 팬들이랑?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니까 아 그런 것도 아니야 이번에 누나가 하루안에 리그를 할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1등하는 팀이랑 나갈 거야 나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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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다시 한 번 말하실래겠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누나가 이번 일주.. 이번 어어 이번 주 일요일에 듀오리그를 열어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어 그래서 8강짜리를 열어서 하루만에 다 끝낼 거야 음 그래갖구 싸운다 1등하는 팀이랑 나갈 거야 오오 2대2 해가지고? 어 오오 괜찮네 괜찮지 오 아 2층 올라갈게 어 뚱댕이 자비 머리 없다 머리 없어? 어 1장 써야지 아 아 아 아 아 이틀 틀 나이스 여기 뭐 가야 이모 또 있어? 어 또 있어? 어 또 있네 나이스 가방 내가 한防 suddenly 열어볼까? 그래 누나 위에거 하나만 먹을게 뭐야 야 우리 소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황스 아 황스 아 황스 방송 이 녀석이 언젠가부터 방송하더라구 야흑아 날달니 이거 오랜만에 지내 뭐 누나 초발금 줄까? 아니 캡 말고 아 뭐 말고 말고 누나 유해를 난리 줘 그래 듀오는 이번반 하고 할게 기운이 이번반 하고 아니야 민트오빠 나 방금 양보했어 왔다가 왔다가 가만? 어 맞지 제가 스피클 치고 먹었어요 아직인데? 아 바보야 아 미안 아니 난 속일내서 왔지 나는 천천히 어 다음에 먹으면 되지 우리 저런거 안먹어도 되잖아 그럼 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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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잘했어 요..요물 뭐? 요물조모님 뭐? 요물조모님 팬가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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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랭 뭐야 듀오에서 나의 매력을 확실히 어필해줘야겠네 응 나는 잘하던데 그때 한번 봤는데 나 너무 잘하지 응 진짜 타밍이 좀 부족한거 같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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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넘어갈까? 나머가 100이거든 아 진짜? 어 어 그렇구나 그럼 가자 갈까? 갈까? 가자 그래 날아가요 아사신아 고마워 진짜 고맙다 여깄다 500 오오 일단 옥상에 있는거부터 허겁지겁 먹어야겠어 허겁지겁 수납만 먹으면 될거 같아 나도 수납만 먹으면 될거 같아 어 저기 하나 온다 둘 둘 둘 둘 둘 우리 왼쪽에 어 어 나 멈췄다 하나 건너왔어 건너왔어 저기서 아 넘어왔어?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어 저쪽으로 자비가 아까 죽었던데대봐 아니 저자리 못 저자리 1인용이라는게? 흐흐흐흫흫흐흫흫흐흫흐흐흫흫흫흫흫 하라 저게 딜라있어 저게 하라 저게 저게 난라가요 이거 딜라인 사운드 난라가요 이거 집라인사운드 근데 이거 베퍼아니에요 걔생같아 하키드있어 자비야? 4개 1개 딱 하나만 줄게 내꺼 어 그정도나 많아? 3살이 소알 소울 오케이 오케이 스나 있다 왜? 아 알았어 알았어 있어? 아 진짜 있네 스나 있다는 줄 알았어 아 여지꺼 확 확 확 자녀 조심해 나이스 하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럴까? 어 큰일났다 우리 앞에 하나 더 있어 저 길목차 무시하자 나도 안돼 나 119 아 또 자랑하네 장난 아 그래? 아 이거 봐봐 두개 두 방이줄게 두 방이줄게 아 그래? 고마워 이거 방금 가야되나? 어 아무가 없어가지고 애들 여기서 뭐 먹는 거 같은데? 여기 옆에 오는 거 보니까 어 저기 여기 길 먹으러 온다 어 거의 다 왔었어 왔다 아 탄대 빠졌다 내전에 암호 있나? 내전 암호 있나? 내전 암호 있나 보니까? 아파트 옥상 여기 암호 있다 야 자비야 일로와봐 잠깐만 안돼 나 일로와야돼 잠깐만 아니야 안돼 필 아플겁니다 필 그리고 하나 드론 딸기 500 하나 아파트 밑으로 내려갔어 다 필 야 우리 앵몽님 감사합니다 다섯개선을 감사합니다 채팅 읽고 있어요 지금 제 눈동자가 막 야 왼쪽으로 그냥 정신없이 움직이잖아요 채팅창 다 보고있는거에요 여러분 걱정하지마세요 야 근데 진짜 정신없겠다 두개 다 읽을라봐 어이 뭐아 끝나지 방송중에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사시 아니냐는 질문이 가끔 올라오더라 진짜 사시? 어 그정도다 이거지 정신없다 이거야 오케이 알았어 얘네 아직 여깄어 분명히 여기랑 하나는 수많은 저기 짜장면이 있을거 같은데 어 저기 한대 아 오케오케 둘이 사기다구요? 에이 아니죠? 아닙니다 저 집에 누구 찾아온다니까요 뭔소리야 갑자기 여럴팬 가입하는 사람 있으면 의심해봐야겠다 뭔소리야 갑자기 여럴팬 가입하여서 어우 수많이 지내고 싶은데 집주소 좀 알 수 있을까 여럴팬 바로 나라로만 편인거 같으니까 바로 접수 좀 안되겠다 여럴팬 그 포인트로 바로 의심해야지 하룬님 안녕 안녕 어 백쌤님 가셨어 인사하는데 갔어? 응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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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만원 슈퍼테딩 터지면 감사 인사드리죠 당연히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만원이든 키트 여섯개 있다 누나 일곱개 항상 딱 이 시간이 생조물에서 가장 지루할때네 아 맞어 그치 아니 아무도 안와 안와 숨어있어 어이 여러분들 저희 방에서 스누님 길가슴스님 그 언급하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왜? 어이 어 알았어 큰일나 큰일나 아 알았어 안 보고 큰일나 다 웃어먹어 기배고파요? 어 기배고파 진짜 많이 있네 뒤에 섰다 뒤에 뒤에 있어? 어 어 저기있다 포인트 어 포인트 포인트 어? 언제 왔지? 어 우리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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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피 300이야 얘 키도 없나봐 아 이거 하나 내려왔다 아 확인 짜기 짜기 나이스 배인 쫅 이야 키라우 스킨 조스바 스킨 아니 폭이 없어 갈거야? 누나 여기서 그럼 해줄게 여기 있을게 잘거 같은데? 나오고 있어? 알았어 둘 다 있어? 옥상으로 왔다 옥상으로 왔다 어 그래? 옥상으로 왔어? 히라스킨 네 같이하는 친구 모자비에요 유튜브에서도 유명하고 아프리카에서도 유명하고 아프리카 개콘물이죠? 뭐래? 그 정도면 유명한거지 개콘물이죠? 더 유명해질거에요? 찬스 우수할거에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양심이 있는거에요? 방송보면서 디오티짝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거에요 없는거야? 딱봐도 빵뿔 오지게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줘요 그거를 사람 개말리게 진짜 얘네 물 좀 맛있게 먹나본데 아 저는 유튜브 아니에요 그렇지 형도 한 15살 반삭 한번 했는데 아직 머리만 내밀고 있어 아직도? 어 아직도 있네 옆에서 물 찰테도 어차피 연막밖에 없어 나도 해 둘이 다 둘이 다 어 점프한다 한번만 더 여기 여기 살짝 머리 보이는거 같은데 어 보여? 따닥할까? 아니야 안 보여 앉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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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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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작전상태해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마린콕시즈 키 닿는거 같은데 계속 달고있어 틱 130 어이 키트 끝내거네 채웠어 아 있어? 어 어 올라온거 얘 또 안돼 아 제가 살려주겠다 넘어가자 그렇지 그렇지 날아가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나이프 굿굿 깔끔하게 잡았죠 아 뭐야 아 다들 너무 감사해요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 Yeah Who ?!? ի 뭐 Ric 도 도 예 취 어 아니 네 swap 다 알 feh Da ểu